자 그 다음에 여기는 thinking 이 아니라 think little 이 아니라 few for tell 이 아니라 아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게 원래 원문이 could have 폴 톨드 에요 근데 이거 쌤이 그냥 요렇게 바꿔 놓을 테니까 폴 테디 들어가도 틀렸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건 애매한거가 있어서 요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being 이 아니라 p 그 다음에 에딩업이 아니라 투 앳 그 다음에 아 인카운털 자 여기서는 이거는 부사고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주치 마주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그 위험들이 마주 쳐 졌을 때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로 들어간 거구요 여기는 wait for 가 이게 오 형식 동사야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에는 기본적으로 투 부정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commitment to 부정사에서 뭐뭐 하는 약속 아니 여기서는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전념 뭐뭐 하는 근데 여기 비동사는 되다 라고 해석되는 비동사에요 그래서 뭐뭐 선구자가 되고자 하는 신념 전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투 부정사이기 때문에 해석은 마치 동명사 처럼 되니까 조심하구요 자 few 다음에는 복수, little 다음에는 단수인데 immigrant 복수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명령문 이에요 ing 가 들어가면서 동명사 주어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명령문 들어가고 명령문은 뒤에 다른 동사가 없어요 요 이 이 이 이 이 이 이